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일정이야 당연히 길어질 테고요. 수도권 지역에 있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서울 내부에 있는 서울 시내 도심권 안에 있는 개발 사업도 같이 진행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들도 그만큼 공공성을 강조한 주택단지로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이번 정부의 목표였죠. 그래서 그중에서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역사권이라든가 저층 이런 것들 다 포함된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현재 본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29일날 지정이 됐고요. 지정이 된 지역만큼 그만큼 그 지역은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될 수 있다고 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이죠.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도 발표된 내용 중에서 2025년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83만 가구 주택 공급을 부지 확보하겠다. 이거는 전국의 대도시권 하나에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주택 공급량이고요. 수도권 지역이 약 61만 가구, 서울이 32만 가구, 5대 광역시가 22만 가구 해서 합의 83만 가구고요. 공공분양을 한 70에서 80% 정도, 공공자가라든가 공공임대를 20에서 30% 정도 혼합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었죠.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라든가 혁신공간,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을 같이 연계시키고요. 실제적으로 도시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그 다음에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또는 공공택지 신규지정 이런 것들 같이 어우려지면서 실제적으로 재건축 같은 건 어느 정도든 절차 간소화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작년 2월 달에 발표가 된 내용들은 이제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정도 걸린 시간 안에 이제 본지구가 진행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도심복합개발사업 사업별 요약을 보게 되면 재개발재건축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재개발재건축사업도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의 신설이 됐고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지역별로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업고밀지구라든가 상업융합지구, 공급활성화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을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하고 주택공급을 이제 저가의 주택대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라든가 준공업지역, 또 현재 실제적으로 오래된 지역과 새로운 지역이 같이 섞어서 노후주거단지를 이제 일반 평방메타 미만으로 개발을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또 신설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건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이거는 한 3년 한시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까지죠. 내년까지가 법령이 이제 집회가 되는 거고요. 5년간 현재 서울 총 11만 7천 가구, 경기, 인천의 3만 가구,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의 4만 9천 가구에서 총 19만 6천 가구로 공급하겠다는 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재 물량입니다. 그래서 역세권부터 준공업지역, 저충주거지 같이 들어가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부터 지방광역시까지 들어갔을 때 현재 연도별로 해서 공급량과 이런 것들을 현재 지정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물량 자체가 실제적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뭐 늘어날 수는 없으나 줄어들 수는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거의 20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현재 도심복합개발사업 법 시행 100일 만에 본지구를 지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산 4구역 등을 포함해서 총 7곳에 만 가구를 최초로 지정했던 서울 지역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말, 올해 말에 사전 청약을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2026년도 정도 되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2023년도 말에 착공이 가능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은 지역이 26곳 정도, 3만 6천 가구 정도가 또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서 내년에는 5만 가구 정도를 지구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음 달에 대선이 앞두고 있고요. 또 정부가 바뀌는 상황이 되게 되면 물론 이런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진행시킬 수는 있으나 약간 내부적인 부분이 조금 더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고 보여지면 그래서 공공주도의 사업이 이제 민간과 참여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산 4구역부터 신길 2지역, 그 다음에 현재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의 동쪽과 서쪽, 그 다음에 부천의 원미, 이렇게 해서 경기도 한 지역, 서울 지역이 현재 6군데죠. 이렇게 해서 진행된 9,600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산 4구역이 얼마 전에 뉴스도에 나온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외지인들 매입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현재 현주민분들보다도 외지인들이 한 60% 이상을 더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그 지역적인 부분적인 여건, 또 현재 앞으로 개발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지역들의 빌라 투자라든가 아니면 지분 투자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터지거로 허가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권리선정 기준일 이런 것들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라서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리 했다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지역들이 더 투자를 더 찾아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3080 도심복합사업 사업별 후보지 선정 현황을 보게 되면 후보지로는 총 172곳입니다. 공급 호수는 이제 한 44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만 가구가 현재 지정이 된 겁니다. 소개로 봤을 때 157곳이 도심내 후보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도심복합개발사업 정비공공공정비사업의 소규모 도시재생이 합쳐져서 157곳 그 다음에 공급 호수는 16만 가구 공공택지가 15곳 해서 27만 가구 정도를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 신축 매입 등을 통해서 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 도심내 주택공급사업 후보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 100곳 중에 이제 9만 가구고요. 그중에서 만 가구가 이제 만 가구가 좀 안 되겠죠. 경기 지역 빼게 되면 경기 지역까지 합쳤을 때니까 한 8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천 가구 정도가 진행된 거고요. 인천 지역이 한 1만 5천 가구, 경기가 한 3만 5천 가구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가 2만 1천 가구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총 후보지에 비롯했을 때 44만 가구 중에서 1만 가구 정도가 지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동의가 3분의 2 이상 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속도는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공급 목표보다도 지금 현재 진행된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 속도가 늦춰지는 부분에 따라서는 사업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간소화될 수는 있으나 반대로 지정된 부분이 또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재지정되거나 아니면 전면 개편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지역들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3만 가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의 절차를 주택 공급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보통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3년 정도 걸립니다. 정비 사업 지정된 후에 입주 때까지 한 13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걸 현재 사전 청약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지구 지정부터 각 단계별로 해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현재 지정 지구 분양까지 약 2.5년 정도로 계산 잡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청약까지 1년, 그다음에 현재 지구 지정은 약 1.5년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0년 안쪽으로 해서 7, 8년 정도 얘기하는 건 5년이긴 하지만 5년보다는 현재 7, 8년 정도가 더 설득력은 있고요. 그 정도의 어떤 기간 안에 공급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물량은 43만 가구고요. 계획된 물량은요. 그중에 만 가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들이 정확히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재 만 가구 지정된 지역들은 기존의 공공주택 사업과는 달리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과 실제적으로 아파트로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현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대거 물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 투자자들이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제 불보도 뻔합니다. 그리고 도심 재편이라든가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강조한 현재 실제적인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또 말씀드린 대로 총 19만 6천 가구가 3년 1시 법령 하에 진행되고는 있으나 이런 것들이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방 강의실을 따였을 때 준공업 지역과 역세권, 저층 주거지 단지를 현재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확보해서 주민동의로 빠르게 얻어내고 그리고 현재 공공주도 개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인 사업 속도라든가 분양가도 그만큼 저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사전 청약을 통해서 미리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4만 가구 중에서 만 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 속도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작년에 지정됐기 때문에 동의율이 실제적으로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왔어야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율도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주도보다는 민간과 협업을 해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업을 하는 개발이 진행이 돼야지만 사업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물량 공급도 그만큼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변화가 될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